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식사 오늘 식사 근데 이거 5천원 받아가지고 남는게 있나 이거 5천원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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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메시키 의자님 맛있게 드세요 뜨겁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기를 먹으면 서울메뉴로 좀 더 받아야겠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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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살 정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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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게 없을 것 같은데? 보리 시켜야지 원래 나오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원래는 이것만 안 팔긴 하는데 이거는 원래 흠이 진짜 많아 더 받아야지 그러면 작품으로 봤을 때 2천씩 더 만들어야지 아예 보여줄까요?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저는 2년이라도 찍었어요 해산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뉴는 모델에서 생산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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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 죄송한데 카메라 잠깐만 봐달라고 이상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왜 이러지? 괜찮은데요? 뭔지 알았습니까? 네, 좋습니다 계란찜이 하나 있으니까 누가 내일 먹을게요 내일 먹을게요 네, 좋습니다 네, 좋습니다 네, 좋습니다 실제로 되게 맛있네요 실제로 되게 맛있네요 이 집이 교대 주먹고기랍니다 잡전동? 잡전성은동? 아닙니다 계산일동 계산일동 교대 주먹고기 이게 풍식으로 주는 냄비 비빔밥인데 5,000원 받는데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그죠? 우리가 싸게 먹으니까 광고라도 좀 으흐흐 그렇지만 이게 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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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씩 키셨죠? 아까 그럼 이거를 좀 던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. 3. 4. 5. 5. 5. 5. 5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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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